권효선 작가의 이모,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물론 이모의 삶에도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녀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조각조각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그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4, 5년 동안은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댔다. 동생들이 대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다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우리 시어머니는 그게 결코 부도가 아니라 도박빚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는데 아무튼 그 빚 때문에 남동생이 감옥에 갈 판국이 되자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남동생의 빚 청산에 쏟아부았다. 그 후로는 몇 년마다 자리를 옮기면서 이런저런 출판사에 근무했다. 그러다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외할머니가 그녀 몰래 서류를 꾸며 남동생의 보증을 서도록 해놓은 바람에 그 빚에 휘말려 서른아홉 살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빚을 다 갚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 신용을 회복하자마자 그녀는 아동물 출판사에 취직했는데 그때 이미 50살에 가까웠다. 그때부터 그녀는 누구에게도 돈 한 푼 내놓지 않았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마 그때부터 이모가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살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누구에게도 돈 한 푼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 즉 내 시외할머니는 식당에 나가 주방일을 도우며 직접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미 말했다시피 재작년 가을에 그녀는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사라졌다. 시외삼촌이 또 도박빚에 몰려 시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중래에 사내하던 밤 바로 다음날에 다음날에 임원은 5년이었던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돈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볼 생각이었다. 혼자 사는 건 그녀 평생에 차음 있는 일이었다. 전화가 없으니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방문객이나 택배원, 우편 배달부 때문에 인터폰이 울리는 일도 없었다.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었다. 그 무엇도 그녀의 시간을 강제로 구획하거나 갑작스럽게 중단시킬 수 없었다. 자기 앞에 몇 년의 시간이 안개 낀 평온처럼 드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실감한 뒤부터 그녀는 오로지 과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아니 오래전 일들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과거에 깊이 몰입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몽유에서 깨어나듯 현실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몹시 화가 났고 풀길없는 원안에 사로잡혔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철도 침묵처럼 규칙적으로 살았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살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희망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 있더라도 막막한 어둠처럼 아무 의미나 문의도 없지. 그때 나는 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얼른 죽어버리자 하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다 조금씩 변해서 지금처럼 살게 됐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 이후부터인 것 같구나. 이제 나는 그녀에게서 들은 그 겨울날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말을 골랐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내 눈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흰자 위에서 새벽처럼 맑고 시린 푸른빛이 반짝였다. 나 또한 재촉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고 조용히 집중해서 들었다. 그날은 시작부터 이상한 날이었다. 하고 이모는 말했다. 아침에 그녀가 베란다로 나갔을 때 세상은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모든 것이 엄청난 한파 속에 바짝 얼어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손을 씻으려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 계량기함에 덧대놓은 방풍지를 뜯고 계량기함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계량기는 터지지 않았으나 오래된 아파트라 복도 세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두꺼운 천으로 감싸고 방풍 비닐을 씌워놓았는데도 수도관이 얼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옷을 두껍게 챙겨입고 시장으로 나갔다. 눈은 완전히 그쳤지만 날씨는 조금도 녹지 않아 매섭도록 기운이 낮았고 눈이 실을 만큼 햇살이 강했다. 문화센터 앞 벤치에 늙은 노숙자가 앉아있었다. 오며가며 몇 번 본 적이 있는 남자였다. 그는 늘 술에 취한 채 혼잣말을 했는데 대부분은 욕설이었다. 때로 그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리쳐 부르기도 했는데 말끝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음에 묻혔다. 누구도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그의 속을 훑고 나온 독가스 같은 입김이 공기 중에 떠돌다 제 몸에 들러붙기라도 할 듯 바삐 멀어졌다. 그날 따라 그녀는 그에게 돈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방에서 천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녀가 장갑 낀 손으로 지폐를 내밀자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엄지와 검지를 집게처럼 내밀어 지폐 끝을 잡았다. 군데군데 살같이 터진 그의 오므린 손바닥에 잘못해온 숟가루처럼 얼룩덜룩한 무채색의 어둠이 고여있었다. 지폐를 놓는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추위로 눈물이 고인 그의 탁한 눈빛을 보자마자 그녀는 기이한 섬뜩함을 느끼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떴다. 금방이라도 그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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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 부를 것만 같았다. 그녀는 드라이어와 3미터 멀티탭을 사가지고 와서 부엌의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틀어놓고 긴 멀티탭 전선으로 드라이어를 연결한 후 계량기 함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드라이어를 뜨거운 강풍으로 틀어 온수 계량기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렸다. 계량기가 터지지는 않았으니 언젠가는 녹을 것이다. 그녀는 가끔 드라이어를 끄고 부엌에 틀어놓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했다. 비닐봉지를 든 젊은 여자가 청천걸음으로 복도로 들어서더니 그녀에게 물이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자는 드라이어 소리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드라이어를 끄고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한 번 더 말해 주었다. 여자는 다소 놀란 듯한 맹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눈이 물고기처럼 크고 튀어나와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럼 아무 물도 안 나오겠네요 하고 물고기 눈에 여자가 물었다. 그녀는 애써 짜증을 억누르고 냉수는 나오고 온수만 안 나온다고 세 번째로 말해 주었다.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 우리는 냉수만 안 나오는데 했다. 그럼 얼른 녹이라고 하자 여자의 얼굴에 미안한 웃음이 스쳤다. 우리 집 계량기는 멀쩡해요. 여자는 좋은 정보라도 주듯 눈을 깜빡거리며 그러니까 냉수가 단수인 거죠 했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 그 집도 언거라고 우리 집 계량기도 겉으로는 멀쩡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젊은 여자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계량기함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의 삐친 머리칼이 그녀의 볼을 간지렸고 비닐봉지에서 박튀김 냄새가 풍겼다. 이게 언 거예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가까이의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 여자의 숨이 그녀의 얼굴에 끼얹어졌고 금세라도 여자의 튀어나온 눈알이 구슬처럼 굴러떨어질 것 같았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게 영겁처럼 오래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여자의 어깨를 밀쳐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걸 눈치라도 챈듯 여자가 발딱 일어서더니 그녀와 한 집 건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잠시 뒤에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와 계량기함에 방풍지를 뜯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물고기 여자가 드라이어를 가지고 나오더니 냉수가 어느 쪽이에요 할머니? 하고 물었다. 그녀는 못 들은 척 하려다 아래쪽이라고 말해 주었다. 물고기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괭음을 내는 드라이어를 들고 그녀는 위쪽 계량기를 건너집 남자는 아래쪽 계량기를 녹였다. 그녀는 가끔씩 드라이어를 끄고 부엌 쪽을 들여다보고 물소리를 확인했지만 건너집 남자는 드라이어를 빈번히 껐다 켰다 하며 집 안에 대고 나와 안 나와 소리를 질렀다. 20분 가까이 되어서야 그녀의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으로 계량기를 꼼꼼히 감싸고 계량기함을 닫고 방풍지를 다시 붙였다. 문을 닫기 전에 실 끝 보니 남자는 드라이어를 계량기함에 꽂아둔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가 혹시 고맙다는 인사를 할까 싶어 기다렸지만 남자는 남자는 의식적으로 피하는 동작을 취하며 등을 돌렸다. 바식은 닭튀김을 먹게 된 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추워서 짜증이 난 걸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녀는 왠지 남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쩌면 남자는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계량기가 터져 수도 사업소 사람을 불러 교체하는 편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남자 남자의 등어리를 노려보다 그녀는 오싹한 증어를 느끼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언제였을까 그의 자취방에서 과도로 참외를 깎아 쪽을 내고 참외실을 미세하게 바르며 그의 등어리를 바라보았던 그 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병아리 빛깔의 수채화 같던 그 봄날의 오후는 그리고 그녀는 현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장갑 낀 양손을 번갈아 쥐었다 놓았다. 당장이라도 과도를 움켜쥐고 무엇을 찌를 듯이 장갑 속의 언 손가락들을 바르르 떨게 만드는 이 붉고 어두컴컴한 증오는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없어. 그녀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쥐었다 놓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쥐었다 놓았다. 이모는 내가 그 등어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걸 알아차렸다. 이모는 내가 그 등어리에 깊은 참외씨를 먹으면 안 되는데 단 걸 좋아해서 참외 속은 먹고 싶어 했지. 그래서 참외씨를 하나하나 발라내야 했어. 내가 대리를 달았을 때니까 26이나 27쯤 됐을 때다. 그때 만나서 4, 5년쯤 사귀다 헤어진 사람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이모가 그 사람과 헤어진 시기가 시외삼촌이 사업빚인지 도박빚인지 때문에 감옥에 갈 뻔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공부하는 사람이니 돈을 벌지 못했을 테고 이모가 모아놓은 돈도 모두 날아갔고 이모의 직장마저 불안정했으니 결혼은 요원해졌을 것이다. 병아리 빛깔의 수채화는 백에 그렇게 붉고 어두워져 석양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지 우연히 무슨 행사장 입구 같은 데서 그 사람 옆에는 그때까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던 어리고 날씬한 여자애가 서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브래지어 끈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 여자애는 보라색 브래지어 끈이 드러나는 검정 탱크톱에 와인빛깔의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여자애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걷돌았다. 나중에 힐 끝보니 아이들처럼 비상구 계단에서 발짝발짝 엇갈려 뛰기를 하고 있었는데 짧은 스커트 아래에서 허벅지가 엇갈릴 때마다 살짝살짝 검정 팬티가 엿보였다. 다들 저 여자애는 대체 누구야 하는 시선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다. 그때 이미 그와 사귄다던가 결혼할 거라던가 전남편과의 이혼이 문제가 되고 있다던가 하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그 여자애의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라는 걸 깨닫고 혐오를 느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가해한 행동을 하는 그 어린 이혼녀에게서 쉽사리 눈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 후 그 사람과 그 여자애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얼마 지나서는 누군가 그 사람 집에 놀러가서 그들 부부를 보고 아이들도 보고 집안골도 보았는데 참 애가 애를 키우는 것 같아 걱정되더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그녀는 지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후배가 죽었다로 시작하는 글을 읽었다. 지인이 싸이월드에 올린 추모글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하던 후배의 아내는 중상을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배는 사망했다고 했다.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가 재직 중인 대학 이름과 부고 기사가 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이모는 말했다. 마흔이 훌쩍 넘었던 건 분명한데 마흔여섯 쯤이었는지 마흔여덟 쯤이었는지 아무튼 그녀보다 두 살 많은 그 사람은 마흔여덟 이었는지 쉰 이었는지 모를 나이에 죽었다. 그의 죽음을 알고 나서 그녀는 지인의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아내의 싸이월드에 들어가 그 여자가 쓴 글들을 모두 읽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많이 올리는 편이었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지 사진도 많이 올렸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그 여자가 페이스북으로 옮겨갔고 그녀도 덩달아 페이스북에 가입해 그들은 패친이 되기까지 했다. 이모가 그 여자의 페이스북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잠적하기 1, 2년 전이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가 선거철이었는지 그 여자가 제외국민 투표를 했고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글을 올려놓았는데 그때도 그녀는 깊은 혐오를 느끼면서 그 여자가 쓴 글과 그 밑에 달린 158개의 의미없는 댓글을 모조리 읽었다. 그걸 끝으로 그녀는 다시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모 나이에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자 이모는 다소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태우랑 동갑이라니 하는 말인데 나는 태우가 세 살 때 컴퓨터를 산 사람이다. 그땐 아래야 한글이 없어서 보석글을 썼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이텔이니 천리안이니 하는 통신을 시작한 게 서른 대여섯 쯤이었고 한때는 통신 중독에 게임 중독이기까지 했다. 블로그는 귀찮아서 하다 말았고 싸이월드 좀 하다가 트위터와 페북으로 갈아탔지. 사실 나는 가족들과 관계를 끊는 것보다 온라인 관계를 끊는 게 더 힘들 정도였다. 그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였고 오로지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우주였으니까. 주어진 게 페이스를 좋아해 알았고 창원 잊지 흠 아멘